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TGV 뉴스입니다. 아내가 수십억 원대 금 투자 사기에 연루돼 지난 18일 의원직을 사퇴한 부여군 의회 A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습니다. 어제저녁 7시 24분쯤 A 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부여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에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경찰은 곧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부여에서 금은빵을 운영한 A 씨의 아내는 지난해부터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2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. 수사 중입니다. 수사 중입니다. 수사 중입니다. 수사 중입니다.